크리에어팟 네 여러분 크리에어팟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끝만 소개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마이크 받으시고요 와 이분들 보니까 정말 it's really christmasy in here Yeah they look like christmas trees 아 근데 크리에어팟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답을 좀 주실까요? 크리에어팟에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뜻은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뜻을 나중에 급하게 만들었는데 저희 크리에어팟처럼 저희 다성명의 색깔도 극단히 풍성 있는 끝으로 크리에어팟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perfect choice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got diversity is over here just like you know about some crayons yes exactly right so we have one more song that we're going to hear from that's right 자 모닝 스페셜 2013년 winter concert에 저희 특별히 부르신 우리 크리에어팟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가 한 곡 더 있죠 네 누가 들어보셨죠 네 저 어떤 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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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